안녕하세요x5 안녕하세요x5 오늘은 어른이 오늘 진짜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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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조근접 조근접 입소리를 내보려고 합니다 진짜 완전 조근접 입소리라서 조금x5 화면 걷ensa 좀 이상한데요 제가 이제 좀 뉴 카펠러가 되어보려고 해요 뉴 카펠러란 제가 그동안 너무 소리에 신경을 안쓴거 같은거에요 asmr 유튜버인데 그래서 소리에 신경을 쓴 현상에 네 만들거라서 뉴 카펠러로 안했다는거 알아주세요 이제 다른거 막 웃긴거 예쁜척 하는거에 신경쓰지 않고 소리에 집중하는 그런 asmr 유튜버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에 대한 첫영상 오늘은 입소리 입소리입니다 첫번째는 첫번째는 사탕먹는소리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탕 이렇게 오는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입 빨개질 뻔했어요 이거를 사탕을 왜 꺼내왔냐면요 사탕을 묻혀서 사실 재밌는거 해볼거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짜자잔 유지 모양을 여기 마이크에 끼우고 한번 할까보겠습니다 가탕을 귀에 묻어주시 inclination 나탕을时 귀에 묻혀놓을래요 칵 osmr 동 Marketing 한번 먹어볼께요 비주얼적으로 화면에 좀 보기가 싫으네요 followers ped your dad doch ей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좀 보기 거북스러울 수도 있으실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약간 호불호주의를 적으면 하겠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다보니까 나도 좀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네요 이거 다음은 다음은 머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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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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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예요 아 야 알 kol år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은 당근 스퀴즈입니다. 이거 터지면 큰일 나요. 조심해서 먹어볼게요. 다시 까마 부서 죽었어요. 그 다음은 립글로즈. 진짜 벚꽃 먹을 뻔했어요. 그 다음은 도너츠 볼펜.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이 볼펜 먹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마츠 대마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색깔 딱 부르는데 이거를 먹는척하면서 초콜릿을 먹으면 소리가 좋을 것 같아서요. 초콜릿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딱풀 맛있네요. 주먹 한번 더 죽어요. 아 너무 달아 실리콘 립 브러쉬입니다 요것도 한번 막아볼게요 요거 깨끗하게 씌었으니까요 아 미흡연자입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 힘소리는 제가 좀 자주 내는 소리인데 이거를 왜 입소리로 asmr에 탭을 손가락을 못했을까 싶더라구요 그건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엄청 간질하지 않나요 이 소리 저는 뭔가 이 소리 좋은데 이거 asmr 입소리로도 끼어들지 모르겠네요 약간 입술과 입술을 미미미미 하면 되거든요 살짝 따가운 그서Não 끈소리일 것 같기도하구요 tenemos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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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 진짜 제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어떠신 찍고 피드백 주시고요. 이렇게 좀 소리에 집중해서 찍은 영상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진짜 현상을 잘못 찍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ASMR을 본 분은 소리가 좋은 건데 말이죠. 이제 다시 소리에 집중하는 카플라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잘자요. 이 뒤로는 토토킹 소리 집중만 재짤라서 해놓을게요. 여러분 잘자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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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미흡연자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살짝 따가운 소리일 것 같기도 하구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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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